이번 시간에는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인 박원갑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꽃 있으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 한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의 특징은 울퉁불퉁 차별화 초향극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좀 극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실거래가 아파트 기준으로 9월까지 한 8%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굉장히 또 편차가 심한 양상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하고 성동구가 9.6% 올랐습니다. 공동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위가 광진구인데 한 8.6% 정도 올랐는데 도봉구가 한 2.6% 올랐거든요. 그러면 상승률로 따지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다. 그래서 인서울을 해서 다 인서울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무역보다는 생활권력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양극화가 극심했어요. 올 들어서 9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과천입니다. 과천이 10.2%가 올랐고요. 그런데 의외로 하락한 것도 많습니다. 안성이 한 4.7% 하락했고요. 평택이 3.8% 하락. 그다음에 파주가 0.2% 하락. 이천이 1.6% 하락. 포천이 2.9% 하락.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보다 경기도에서 좀 더 온도차가 극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택이라든지 파주나 아니면 안성 같은 데는 사실상 온기도 돌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강남에 대해서 워낙 보도가 많으니까 온 국민이 강남에서 사는 줄 알아요. 굉장히 착시 현상이 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일수록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일수록.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초미니 아파트만 뜰 거다. 대형 아파트는 애물단지가 될 거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공급이 많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만 예를 좀 말씀 올릴게요. 서울에서 최근에 1년간 실거래가를 보니까 초소형이 뭐냐면 전용면적 40조곱미터 이하예요. 그럼 이거 아마 평형으로 따지면 한 18평형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건 오히려 빠졌습니다. 2.4% 하락했고요. 소형은 5.5% 올랐고 중소형은 5.2% 올랐고 중대형은 6.3% 대형은 7% 올랐죠. 이 중 반대죠. 대형은 아마 전용면적 135조곱미터 초과하면 아마 50, 한 5평이나 이 정도 넘어설 겁니다. 우리가 전용 85조곱미터 초과를 중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입주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10년입니다. 전체 주택 면적의 무려 33.6% 이 사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평형이라는 말도 듣겠네요. 네. 한 5%에서 한 8%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인구 하나만 가지고 바라보면 이게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구를 보실 때도 먼 미래를 보는 망원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돋보기로 쓰면 잘 안 보이듯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은 좀 다르다. 그럼 앞으로 가면 대응이 뜬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고. 추세적으로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25평형에서 한 30평형 사이에 아마 그쪽이 인기를 끌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패밀리형 주택이라고 해서 4인 가족 주택은 잘 안 짓습니다. 안 짓는데 다만 지금 인구 추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공급을 안 해버리면 대응 공급을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서울도 양극화가 있었고 경기권도 양극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거래량만 보면 7, 8월에 되게 많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아직은 현장에 나가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도 덜하고 좀 비싸다는 인식이 더 큰데 그럼에도 이렇게 매수세가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막판 연걸매수가 몰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9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사자. 그게 수요가 거의 폭발할 정도로 몰렸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역대 평균이 한 6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아마 9천 건을 넘었죠. 이거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달아올랐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래량은 대부분이 시장의 선행성을 띄고 있기도 하고 또 수요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8월 떨어지고 9월에 가서는 거의 3천 건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간망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 아파트는 제 생각에는 올해는 고점이 아마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달 빠르거든요. 거래량도 보면 제가 올 들어서 7월이 거래 상투였다고 했잖아요. 작년은 8월이었습니다. 한 달 좀 빨리 가는 움직임인데 그래서 여러 지표를 바라볼 때 좀 선행성이 있는 지표를 저는 좀 보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부동산원에 나오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잠정지수. 이거 9월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막상 통계를 열어보니까 9월이 마이너스 0.01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거로 보는 게 아까 9월 잠정지수가 마이너스 0.47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마이너스 0.01로 나타난 거고 10월을 보면 아마 실거래가 통계가 최종 통계는 아마 12월 15일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10월 통계는 결과적으로 한 달 보름이 늦거든요. 그러면 12월 15일 오후 다시에 뜰 텐데 이 잠정지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잠정지수는 이미 11월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6이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를 보니까 마이너스 1.7 그러면 아마 경기인천도 아마 전체 통계로 보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서울은 이미 아마 겨울자만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어요. 지방은 6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6, 7, 8, 9월까지 올랐는데 10월 잠정지수도 플러스 0.07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하고 다른 거예요. 전체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있고 또 자꾸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고 지역경제도 턴실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방은 영원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방은 대출 규제보다 금리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싸니까요. 지역마다 그게 다르구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금리나 보다 대출 규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국은 기준금리는 10월에 낮췄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 무통 높이는 것은 9월 달에 한 거고 또 10월 달에 대출 규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은 대출 규제하고 금리 인하하고 시속 게임이에요.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수도권은 확실히 대출 규제가 강력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친다. 슈퍼파워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집값이 비싸면 당연히 대출을 많이 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으니까 대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대출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 수도권 아파트값이 특히 서울 쪽으로 많이 올랐죠. 신고가 갱신하고 그런 것들이 다 대출 금리가 한때 2%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런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대에서 나타난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제가 대출 규제 쪽을 계속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릴 게 최근에 주담대라고 그러잖아요. 주담대에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한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집각각 변화되는 시장금리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면 지난 8월 제가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65.2%예요. 절반 이상이네요. 통계가 시작된 지가 2013년인데 이때 21.3%였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신규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잔액이고 이제는 신규 기준으로 보면 신규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8월에 고정금리 비중이 무려 96.1% 이거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일본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4분기 주담대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7.9% 금리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변동금리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앞으로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가 좀 싸더라도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면 더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상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 불안치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2025년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가령 관세 장배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재정직출을 더 확대하면 기대했던 만큼 금리가 안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변동금리도 나쁠 건 없는데 저는 그래도 고정금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고정금리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8월까지 대출 규제가 시작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많이 샀는데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9월부터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이 좀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8월에 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상투로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죠. 8월에 샀던 사람들이 상투로 할 수 있죠. 단기 상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완전히 데자뷰 같다. 어게인 2023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차는 약간 좀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2025년부터 27년 사이에 입주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큰 고점이라도 고통 하우스퍼, 영컬포 그 정도는 안 갈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내다볼 때 내년은 2부나 3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1부에서 그러면은 올 연말까지를 두고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거래량으로 보면은 작년은 8월이 가장 많았다고 말씀드렸고 올해는 7월이고 작년에 아파트값 고점은 9월이었고 올해는 8월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작년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 시그레카 기준으로 보면은 1월부터 9월까지 13%가 올랐어요. 그다음에 10월부터 연말까지 약 3%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보면 한 8% 정도 올랐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작년처럼 그러면은 뭐 3, 4% 콕 빠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채권 시장이 작년보다는 좀 안정돼 있어요. 작년 10월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를 넘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번에 4.5%를 좀 찍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보다 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작년에는 강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좀 강하죠. 그래서 작년에는 오히려 공급 불안이 아니라 수요 불안이었죠. 이 비싼 집을 누가 사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있어요. 1년 대 집값 오를 거냐 낼 거냐. 지금 10월 통계로 보면 이게 116입니다. 최근에 좀 떨어진 겁니다. 작년 10월에는 이게 108이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금 냉기가 좀 돌고 있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만큼 확은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작년은 저는 좀 급격한 조정이었다. 작년 4분기는. 올해는 좀 저는 완만한 일단은 조정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올해 별로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승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다 분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5월,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가 무려 18%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90% 정도 올라왔는데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집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말까지 대기, 좀 더 대기하시고 좀 가격 메리트를 더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이 방송이 아마 11월 정도에 나가니까 좀 더 한 연말까지는 대기해 보시고 판단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대출 정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압박 속에 대출을 좀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 내면 또 대출을 해줘야 되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출 규제가 오래 갈 것이냐 이런 의견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뭐 예정은 돼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부터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결국은 금리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움찔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2025년 집값은 상고 하자로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상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이 대출의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해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연초에는 조금 이렇게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올해처럼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문턱을 낮추면은 좀 꿈틀거리다가 하반기 되면은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 때문에 좀 움찔하는 뭐 그런 양상. 그래서 아마 집값을 저는 약간 출렁다리 장세? 울퉁불퉁 이렇게 하는 출렁거리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추경료에서 하시면 안 돼요. 좀 더 금매물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연말은 아무래도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또 내년 시장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또 변수가 어떻게 또 이어질지 좀 궁금하실 텐데 내년 전망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저는 2025년 시장을 박스꾼으로 봅니다. 박스꾼 속에 변수에 따라서 좀 출렁거림 혹은 울퉁불퉁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건설사람연구원에서 2025년 시장 전망을 했어요. 전국은 집값 기준으로 한 1% 하락. 지방은 2% 하락할 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망치 마이너스 0.8보다 한 2배 정도 하락폭이 큰 거로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지방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이미 가격이 상대적으로 서울수도권보다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은 영원한 우화양은 없습니다. 다만 기누기가 좀 차이 날 뿐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서로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국민은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도 거의 아마 바닥을 다지면서 매물을 좀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을 너무 저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요. 결국은 2025년 시장에서 변수가 결국은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는 몇 번 정도 인하할 거냐. 대체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3.25%죠. 그런데 이게 두 번 정도 낮추면 2.75%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얘기도 결국은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 버린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출 규제를 과연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입주 물량이 좀 줄거든요. 이에 따른 수요자들이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느낄 거냐가 세 번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부동산 1, 2, 4 자료로 보니까요. 2024년에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6만 가구 정도. 2025년에 한 26만. 10만 가구 정도 줄죠. 그 다음에 2026년 가면 한 15만 가구 정도. 2027년 가면 한 10만 가구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물론 서울은 2025년에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4년에 2만 7천에서 2025년에 한 3만 5천 가구 정도. 그런데 서울도 2026년 넘어가면 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되고 그다음에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다 알아야 다 알아. 그러면은 유진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거 보면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되면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에 공급이 없다고 생각하면 집값이 크게 안 빠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이미 상세 내제를 많이 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25년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분명히 많이 올랐고 대출 규제라는 것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입주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그런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빡사건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부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실수요 개념으로 본다면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택을 사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하죠. 지금 약간 괴력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집을 사려면 간절하고 절박해야 돼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덜컥 걱정해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집을 왜 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은 집 안 샀대요. 지금 MZ세대들은 집을 필수제가 아니라 선택제로 보거든요. 기성세대하고 요즘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기를 놓고 집을 장만하는 게 삶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통과를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요사이 또 젊은 세대들 보니까 집을 지금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식이 패가망신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투자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특히 목돈이 많지 않은 사람에서 무리에 영끌해서 집을 대출을 50% 60% 내서 사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꼭 집이 필요한가 그럴 수도 있죠. 결혼을 했는데 맞벌이인데 좀 안정적인 어떤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명껄 매수해서 어차피 집을 사시는 건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하고 절박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려요. 반드시 사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집을 꼭 사야 된다.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타이밍을 그만 재고 가격 메리터를 보고 판단하라. 가격. 제가 2023년부터 제가 고점 대비 30%면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들 WD 본다고 안 샀잖아요. 타이밍은 잘 안 맞아요. 개인은 못 맞춥니다. 타이밍을 맞춘다고 하면 대부분이 자기가 평론가라고 생각해요. 실수요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마치 있잖아요. 자기가 탁월한 마켓 타이머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5년에 진짜 꼭 집을 사실 분들은 항상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9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이 86.5% 수도권이 85% 지방이 88.7% 더 서울이 90% 좀 안 되는데 89.6%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고점이 2021년 10월이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그러면 그럼 평균 시세보다는 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은 90% 정도니까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싼 걸 사셔야지. 그러면 수도권은 아까 85%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적어도 20% 이상 싼 걸 사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걸 추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요사이 젊은 세대들이 임장크루 임장족 저는 이거 다리품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대찬성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산은 임장학문이라고 그래요. 모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라고 그러잖아요. 현장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온몸으로 느끼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집을 사러 갔는데 저기 내가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가슴 울렁거려. 그러면 집을 사시면 됩니다. 가격을 고만보시고 그 정도의 울렁거림이 있으면 가슴이 떨리면 사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실 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켓 타이머보다는 결국은 가격미리트에 좀 더 초점을 낮추라. 가격미리트에 좀 더 초점을 낮추라. 가격미리트에 좀 더 초점을 낮추라. 두 번째 다리품을 많이 팔아라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품을 팔아라 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손품 손으로 막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다리품 그 다음에 머리품 머리품은 좀 내가 보면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고 실수자 입장에서 좀 균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꼭 내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부부가 일단은 어기투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은 사지 말고 아내는 사자 그러면은 집사람 얘기 듣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 사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집값 사놓고 언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누구는 사자 누구는 뭐 뭐 사지 말라고 하면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다. 각서도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거 보면 집 사가지고 보니 가격들이 좀 생각보다 부부싸워만 많이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제 아무래도 내년 시장은 그렇게 박스권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그럼에도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요령을 좀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집 사기 유리한 그런 시점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조금은 약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점을 너무 따지지 말고 임장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고르다 보면 못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요새 MZ세대분들은 엑셀 잘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역을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동네는 한 열 곳 정도 내가 말해 여의도에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보면 여의도 집은 너무 비싸니까 신길동이나 아니면 신림동이나 그죠? 아니면 당산동 화곡동 염창동 서대문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동네를 한 열 개 정도 잡는 거죠. 그다음에 아파트를 한 30개 정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건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셔야 돼요. 엑셀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보통 리커드 척도 보통 논문 쓸 때 많이 하시잖아요. 1점에서 저는 10점까지 받아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역세권 여기에서는 보통 500m가 역세권이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한 200m다. 그러면 10점 만점 중에서 한 8점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잖아요. 아니야. 9점 줘야 될 것 같아요. 200m면 그렇죠. 그다음에 천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한 9점 정도. 그다음에 새 집이다. 그러면 당연히 10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쫙 매기가지고 아파트를 30개 잡아가지고 상이 한 5개 정도를 그렇죠 골라서 현장에 가시면 돼요. 막상 가보면 그렇게 마음 보면 이렇게 요새 일청이 싸다든지 이렇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싼 것도 비지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주방비 이런 거에요. 주방비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옆집 맞아요. 옆집 아재랑 둘이서 설거지하면서 대화한다는 거 주방비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좀 맞다. 그래서 너무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그죠. 책상에 앉아있으면 자꾸 타이밍만 재잖아요. 타이밍 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오해로 이벤트가 많아요. 현장에서 그렇게 정리해놓고 진짜 좀 보면 막연하지 않고 자기가 좀 계속 가격 추이도 또 상위 아파트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저는 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물을 잡으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좀 범위를 넓게 잡고 마치 제가 붕어낚시보다 건물낚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건물낚시 하려면 여러 군데 건물을 펼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낫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자꾸 평론가적 이런 담론에 빠지지 말고 실천 가능한 사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상 속에 그만 있고 집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면 그렇죠. 내가 그러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싸게 사는 거잖아요. 싸게 사면 아마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싸게 샀다 그러면 굉장히 건매물로 산 거잖아요. 그럼 집값 좀 빠지면 어때요.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아마 시장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으로 꼭 드리고 싶어요. 집을 사실 때 고민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신축인데 입지가 좀 떨어진다. 근데 구축인데 입지가 좋아.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의사결정 쉽지 않을걸요. 제가 얼죽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창시자이긴 하지만 얼어주고도 신축. 그거는 주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라서 주거 만족도의 중급점이 높아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몸테크보다는 당장의 행복이 중요한 현재주의적 소비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역시 커뮤니티 시설이 워낙 잘 되어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가 진화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신축을 선호하는 것은 맞는데 저 같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외곽의 신축보다 저는 도심의 구축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입지가 깡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파트가 낡아가잖아요. 그러면 건물값 외곽의 건물값이 가치가 없잖아요. 땅값이 싸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의 낡은 아파트는 가격을 유지합니다. 땅값이 유지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외곽의 신축보다는 오히려 도심의 구축이 좀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수리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막상 집을 고를 때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또 이게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통근거리도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통근거리가 갖고 온 데는 또 비싸. 여러 가지도 감안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 요새는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키울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택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무래도 애기를 봐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집에서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럼 그게 외곽이 될 수도 있고 도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막상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신축에 도심에 그다음에 통근거리가 좋은 이런 걸 다 고려하면 되지만 그게 아까 밸런스케임처럼 쉬운 게 아닌데 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결혼해서 아기를 갖는 사람 이라면 결국은 보물을 둘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사람 쪽이라면 진정집이나 아니면 시가 쪽에 좀 가까운 쪽에 저는 집을 창만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재테크 이전에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투자보다 피로가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외곽에 가서 구축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피로는 모든 게 용서된다. 피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을 살 때도 꼭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다 알죠. 누가 도심의 신축 대단지에 누가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육아문제라 이런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면 저는 괜찮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요. 신축 입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기 사정에 맞는 집을 고르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다만 구축에 들어갈 때 제가 좀 주의할 거는 이게 대단지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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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가구 이하 구축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구축 당연히 시설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알고 들어가는 건데 이왕 들어가시려면 대단지 중심으로 좀 천가구 이상 대단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고 신축은 약간 소규모라도 버텨요. 버티는데 약간 낡으면 더 메리터가 떨어지는 어떤 장면이 있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당장 집을 좀 밀어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어세로 살아야 될 텐데 전세 가격도 좀 오르고 전세 대출도 규제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전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는 2025년에 대체적으로 조금 오름세를 봅니다. 그거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다. 전세는 당장 입주 물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금리를 낮추면 어때요? 기준금리를 낮추면 고정금리는 딱딱 안 떨어지지만 변동금리는 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겠죠. 전세는 변동금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고가 전세를 구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효소요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눌러앉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대출 위제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세 시장은 매매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전세 역시 저는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간의 역학관계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전세 시장의 테두리로 볼 거냐 전세하고 매매는 한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거래 안 되면 전세도 거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 가는 사람이 서로 다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2025년에 전세 값이 일부 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다만 전세의 DSR 있잖아요. 그걸 하면 더 못 오르죠. 그건 약간은 지금 유동적입니다. 도입될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만 내년에 대출 규제를 좀 심하게 하면 투자 바람이 약간 불 수는 있어요. 옛날처럼 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10월 국민의힘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값 비율을 보면 서울이 53.9%입니다. 우리가 2023년 서울의 50.8%에 비하면 약 3% 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죠. 역대 평균보다 낮아 얘기해요. 특히 우리가 갭 투자 바람이 심하게 불 때가 언제냐면 2016년이거든요. 이때 6월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값 비율이 75.1% 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요새 갭 투자 안 하고 전부 다 정주 공간으로서 집 사는 어떤 수요가 많다는 걸 확실히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갭 투자를 잘 안 해요. 서울에서 갭 투자 비중이 한 30% 때 밖에 안 돼요. 옛날에 높았을 때는 60% 넘어갔죠. 그런데 다만 내년에 대출 규제가 좀 더 본격화되고 전세 값이 약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갭 투자 바람이 좀 불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60% 좀 넘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54%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공급 부족에 따라서 당장 좀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거는 전세 시장에 일단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시장은 이게 잠복해 있는 거죠. 2025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고 2026년 2027년까지 아마 3년 동안 공급에 좀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시장이 분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집값이 더 빠질지 모른다. 더블 딥 데드캡 바운스 뭐 그런 약간 수요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을 때는 공급 부족 불안 심리라는 게 발동이 안 됩니다. 언제 발동이 되느냐 집값이 약간 꿈틀거릴 때 올 3월 4월 때처럼 갑자기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약간 비연속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2025년에도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팽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항상 나타나진 않는다. 뭔가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왜 공급 절벽이라는 게 무서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가 1632만 채 정도가 됩니다. 전체 전국에 1632만 채 정도가 되는데 1600만 채 정도 보면 돼요. 한 해 만약에 35만 가구 30만 가구 입주하면 얼마 정도의 퍼센터지가 2.5% 왔다가 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나라로 2.7% 됐다고 집값이 빠지고 어느 날 보면 2.3% 됐다고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전체 재고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스톡이라고 그러잖아요. 절양에 비해서 새로 들어온 유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플로우가 그런데 그게 맞을 수는 있죠. 어새는 바로 얼죽식 문화 때문에 얼어지고도 신축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면 입주 물량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민감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 질백이 무섭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오만 가구를 이번에 찍겠다고 공급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안정은 신규 공급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바로 주택시장의 소비자들의 취향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도 얼죽신에 관련된 그렇죠. 얼죽신 문화하고 공급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무주택자도 그렇지만 사실은 유주택자분들도 갈아타기를 항상 고민할 텐데 갈아타기를 할 때 좀 조언해 주신 제가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증거입니다. 갈아타기 5개명 5개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팔고 살아 선매도 후매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단지에서 대단지로 갈 때는 그나마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아도 3년 안에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라든지 양도세 중과가 없으니까 충분히 저는 확률을 본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비인기 지역에서 인기 지역으로 갈아탈 때 혹은 비인기 지역에서 비인기 지역으로 갈아타게 할 때 아니면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갈아탈 때 이때는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전세를 놨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전세 만기 때 그때 가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만약에 계약형 청구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3년 안에 못 팝니다. 그런 걸 좀 지키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갈아타게 할 때는 더 조심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많잖아요. 강남 압구정 대치 청담 삼성동 잠실 여의도 목동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동집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종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종로구집을 팔고 목동으로 가야 되는데 목동집을 샀어요. 그러면 허가가 원래는 안 납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이걸 판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납니다. 종로집을 못 팔면 어떡해요. 산집이 있잖아요. 토지가액이라고 있어요. 재건축후에 토지죠. 토지가액 토지가액 10% 몇 년 이행강좌금을 때려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갈아타게 하실 때는 팔고 사시라. 두 번째 제가 타이밍 재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타이밍을 재지 마라. 우리 옛날에 부모 세대가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사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돈 받아다 갔겠죠. 그러면 인천집이 더 오른다고 해서 세주고 안 옮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안 될 거잖아요. 저는 좀 심플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잔머리 양보인게 좋죠. 오전 10시에 매도 자라부터 10% 정도의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오후 2시에 가서 계약하셔야 된다고 열흘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은 나보다 똑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일이 갑자기 변화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매수할 때 계약이 불발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려 그러면 나는 팔았는데 이 강좌 안 판대 갑자기 5천만 원 올려달래 1억 올려달래 그러면 어때요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럼 중간에 붕 떠버리잖아요. 이럴 경우 대비해서 후보물건 한 두 개 정도는 미리 탐색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험 경험 경험적으로 경험한 분들만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건데 자 보십시다. 내가 옮기려는 것은 내가 살려는 물건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더 좋은 거예요. 살려는 게 그러면 욕심되라는 그러니까 하겠죠. 그러면 매수사 입장에서는 교습력이 강하지 않아요. 중화급지 내 물건을 비싸게 팔고 상급지를 싸게 산다는 것은 이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약간 도둑놈 심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옮길 때는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싸게 팔고 싸게 산다는 생각도 나쁘지 않죠. 아셔야죠. 그다음에 대출도 알아보셔야 되죠. 대출 안 나와서 교양 못 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머리만 아파 쉽지가 않아. 그러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가게 가야 되는데 안 돼. 만약에 팔고 나서 내가 옛날 집이 더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내 자신이 또 판단실수에 따르는 고통을 겪잖아요. 우울증 걸립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양도세 이것도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요새 집안에 옮기면 1, 2억은 그냥 뭐 길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전세 놓고 전세 사라. 전세 가라. 전세 갈아타기는 주구의 수평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장애 정상이 강하신 것 초보자일수록 이런 목돈이 오가는 매매를 최소화하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실수를 어떻게 보면 실수에 따른 후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분양으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라는 생각을 가시는 분들은 항상 계실 텐데 지금 분양시장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분양가가 높은 그런 현상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에 내 집 마련할 분들은 저는 투트랙으로 대응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건매물 출렁출렁 거리니까 건매물을 선별해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하나는 분양이거든요. 월죽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축선호 현상이 강하니까 기회가 닿는다면 청량을 해보셔야죠. 그런데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가격 경쟁력을 보고하셔야 돼요. 신축 프리미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오프셋 대상 넘어가는 것은 조심해서 청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혹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 데다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절대 가격이 높긴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많이 싸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접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물론 자금이 일단 필요하겠지만 선당후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차피 당첨 안 될 거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청량에서 마법에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청량 가점이 한 70점 넘어가면 내가 골라서 좀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주변에 보면 23점 25점 그래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아주 가점이 높은 천년 기념일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해서 추첨제 쪽으로 좀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좀 청량을 해보시는 게 일단은 방법이다. 청량에 아주 가점이 높은 분들 제외하고는 오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투테로로 가셔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청량을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5% 정도 이상 분양가가 나오면 조금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 차라리 그러면은 신축이나 그냥 준신축 그냥 사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분양 관련해서는 지방에 좀 많은 편이고 수도권에도 좀 있는 편인데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해서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미분양 아파트는 1차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외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소화불량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미분양이 9월 통계로 보면은 한 6만 6천 가구 정도 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 꺼진 아파트. 중공 미분양. 이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만 7천 가구 정도 된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데 최근 들어서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악성 미분양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분양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방치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입주가 된 거예요. 입주 시점이 다 온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악성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저는 악성 미분양 사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미분양을 사시는 원칙이 분양 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 팔려가지고 미분양으로 남았던 거 분양한 지 저는 아무리 많더라도 길더라도 3개월 이내에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방치된 거는 오랫동안 입주 때까지 그러면 이게 미분양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거는 뭐예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잖아요. 원자재값이 급등을 했는데 보통 3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서울은 이걸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하니까 받아줘요. 지방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안 팔리는 것은 고분양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너무 주변 시설 비싸면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주 때까지 미분양으로 있는 거는 약간 좀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나홀로라든지 주변에 해모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훨씬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왜 미분양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경쟁력하고 입지 경쟁력을 같이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지야 당연히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러면 아무리 얼죽신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일수록 더 꼼꼼히 좀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미분양은 이왕이면 기반 인셀이 잘 되어 있는 택지지구 같은 데가 좀 더 이게 나중에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하고 분양 초기 때 그때 좀 잡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부가 이제 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 언제 실제로 내가 입주하는 시점이 올 거냐 이런 또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과연 뭐 될까 이런 생각부터 어떻게 좀 일정을 보시나요? 분명히 그린벨트의 아파트는 매력적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심이나 역세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대단지고 공공택지니까 정부가 지금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비롯해서 한 5만 가구 정도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서리풀지구에서 한 2만 가구 정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화곡동하고 화정동 그다음에 의정부시 신곡하고 용연동 그다음에 의왕 오전하고 왕곡동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데가 서리풀지구 그러겠죠. 이 중에서 55%를 이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이걸 이제 미리 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미리 내 집은 일단 10년은 살아요. 그런데 자녀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주 기간을 또 10년 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만약에 2명 내지 3명을 낳았다. 그러면 시세의 90 혹은 80%의 분양전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좋은 전략인데 그러니까 요새는 출산 출생하는 어떤 가구가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약을 해서 가서 또 애기도 한 2명 놓으면 나중에 휴시보다 싸게 집을 내 집으로 진짜 만들 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혼부부 일단은 서리풀 쪽은 서울의 거주자라면 좀 더 애의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도 나쁘지 않죠. 신분당사하고 가면 아마 청계산 입구역 있잖아요. 거기 내려도 되고 아마 여기 더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청약통장을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이 깨기도 하고 청약통장 무용론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린벨트 이런 입주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될 필요가 했잖아요. 그렇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장을 함부로 깨지 말라는데요. 저는 이번에 신규로 발표한 택지를 보면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하고 첫 분양을 2029년 그다음에 첫 입주는 2031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1일부터요. 우리가 청약저축 월 압입 인증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중소형을 당첨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25만 원 불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지금요. 규정을 보면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18평형 정도가 되는 거예요. 18평형 20평형 25평 32평까지도 있겠죠. 공급주택은 중대형은 공급을 잘 아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당첨자를 가리느냐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10만 원 내는 사람보다 25만 원 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불입이 되겠죠.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은 이거는 납입 횟수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 당첨 커트라인이 보통 1500만 원 정도인데 지금부터 불입해서는 조금 솔직히 힘들 것 같고 12년 이상 불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25만 원 불입하면 좀 당겨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공공주택 분양 LH가 분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통장을 깨울 게 아니라 신 만들 게 아니라 25만 원으로 늘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자녀하고 신혼부부 특공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일단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25만 원 늘려야 되나 나는 특히 민영하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울에서 3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재개발 지구 재개발이나 재건축 보통 흔히 말하면 삼성이나 현대나 GS가 분양하는 걸 청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공공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통장을 저는 계속해서 25만 원을 불입하시는 걸 자꾸 추천드리는데 그리고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에 24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25만 원까지 늘리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죠. 다만 소득공제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주택 가구주만 되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가구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청약 당장 집을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이라면 청약 전략을 세워서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아파트 시장 말고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데들이 사실은 전세 사기 이슈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비아파트 시장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25년에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형 부동산 쪽은 조금은 꿈틀거릴 수는 있어요. 최근에 오피스텔 가격이 조금 반등한다는 아마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은 시중금리하고 비교 우위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금융 비용이 주로 드는 거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오피스텔은 기성세대들은 월세 나오는 어떤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보는 것 같고 MZ세대들은 오히려 산림집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미니 아파트로 보는 겁니다. 편의시절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헌 아파트 가느니 새 오피스텔 가겠다라는 그런 경향도 오피스텔을 살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일단은 가격이 잘 오르잖아요. 오피스텔은 나중에 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 매입가격을 좀 낮추시는 걸 추천드렸는데 경공매를 활용해서 좀 싸게 사시라는 거예요. 경공매 시장이 일종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거잖아요. 할인 매장인데 싸게 사셔야 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감정가의 한 70%대로 좀 싸게 사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연세 드신 분들은 임대를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역세권이나 대학가나 업무지구 쪽으로 좀 밀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새 오피스텔도 보면 큼민지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조금 규모가 있어야 돼요. 한 300실 이상 되는 규모 정도가 좀 낮지 않겠느냐. 그런 곳이 월세에 넣기도 좋고 또 살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그것 때문에 좀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도세나 시덕세나 종부세 이런 것도 많이 깎아주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5억 이하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잖아요. 그건 나쁠 건 없죠. 다만 5억 기준이 살 때가 아닙니다. 청약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만약에 5억을 넘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 못 받아요. 살 때는 내가 4억 5천 주고 샀어. 공시가격이. 그런데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모델하우스 문 열 때쯤 보니까 공시가격이 열어보니까 5억천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 점은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재개발도 옛날같이 그렇게 막 황금알을 낳는 거기가 아니라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군단금이 또 커지고 그렇죠. 군단금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요새 또 많이 싸워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알짜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2025년에 빌딩도 조금은 거래가 될 겁니다. 빌딩도 지금 건멸을 중심으로 좀 거래가 됐는데 금리가 좀 낮아지면 좀 더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주로 법인 건물들이 좀 거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대출 받아서 임대료 받아 봐야 역마진 나요. 그러니까 주로 순수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은데 아마 내년 되면 금리가 좀 더 낮아지면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수익금 부동산 중에서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상가 구분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런 건데 최근에 소비의 온라인화 디지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약간 구조적 침체에 빠진 게 아닌가 옛날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일종의 안전자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비었기 때문에 빈 곳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은퇴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신도시 상가 한번 가보세요. 거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죠. 그래서 다른 수익형 부동산은 뭐 그럭저럭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상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가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으로 로망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배당인테이블 사항이 더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 사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입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다리품을 팔아서 의사결정 하시되 조금 잘 안 팔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좀 매입가를 낮추시라는 말씀을 하고 상가는 특히 지금 아까 소비의 온라인화 우리가 작년에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을 넘어섰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그 다음에 가계부채 많고 또 내년부터 또 우리가 체제임금이 많은 넘죠. 그러니까 가계 창원을 많이 못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위험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